세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까? 세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까? 어.. 세뇌이자 안다니까 이제 영원하다란거죠 유세뇌에게 사랑이란 뭔가 정말 여프게 아름답게 하시놓고 드럽게 다가 붙었으면 돼 나의 그런 소리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그걸 많이Usила 다 피할 예정 없구 전화해서 미안해 다 피할 예정 없구 문자 해서 미안해 잠들만 멈춰 잊지도 못해 그래 이젠 난 더 이상 안 할게 잊지마 넌 그렇게 하지 못해 널 이래 맘 참 좋겠다 근데 참 좋겠다 나만 잃은 놀고 있어 모든 걸 너무 웃어 정말 비겁하지 난 이렇게 비겁하지 며칠 전에 영광으로 멈춰야 했어 그거 할 줄 알았어 나도 영광으로 멈춰야 할 줄 알았어 근데 없어 잡힌 이구도 편했어 전해선 이구도 편했어 모노큰 소리 널 하지 못해 미안해 모노큰 소리 널 얹어줘서 모노큰 소리 널 하지 못해 미안해 모노큰 소리 널 얹어줘서 모노큰 소리 널 얹어줘서 모노큰 소리 널 얹어줘서 모노큰 소리 널 얹어줘서 모노큰 소년병市 모노큰 소리 널азывani 제발 초라한 밤에 어젠 너에게 길을 들었어요 내가 찾은 맨들과 바꿨다면 될지 모르고요 I'm sorry 널 하지 마세요 미안해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구하지 못해 미안해 여쭤말로 왔어 I'm sorry 넌 넌 넌 I'm so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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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속해 데코 데코 무슨YOUSAshit 나는 너때만 봐라 소속해 데코 데코 không answer sanskyiet ciel 너때만 난 디콩 디콩 난 디콩 소속해 데코 마 booking 데코eline 듀콩 mó että 소속해 I'm so coo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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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cool. 아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니 우리가, 우리가 좀 가까이 가야겠다 친구들이랑. 저희는요, 저희 둘은 민시와 저랑 둘은 유비라고 하는데요. 저희 팬들이랑 같이 있는 유비랜드라고 합니다. 이 친구들은 음악이 직업인데요. 음악이 직업이 아닌 분들, 공익인 분도 계신데요. 저희가 유비랜드 일을 할 때 만큼은 돈 이런 걸 떠나서 일이 아닌 음악으로만 같이 놀고 있습니다. 그런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정말 자기네들이 음악이 직업인 아이들인데 놀고 싶다고 자기들이 기름값 들여가면서 전주까지 내려왔습니다. 신청도 받을게요. 오른쪽부터 한 번 한 번 들어볼까요? 어떤 노래? 어떤 노래? 소원아 소원아 으아 너나 나를 살게 돼? 네 네 그래 아나 네 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